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5주만 6주만이에요 역시 휴게소에 오면 떡볶이죠 저는 핫도그를 샀습니다 지금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 스티커가 있어요 전혀 제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혀 제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짠 이게 떡볶이가 드니까 150g이 3,500원 그리고 300g이 3,000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꺼 하나랑 또 제꺼 하나 이렇게 샀어요 짠 자가 일어나면 정말 나아 누가 맞아 그러면 나아프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기 뒷모아비 너 딱 봐도 통감자구나 어떻게 하지 이거 딱 봐도 통감자네 딱 통감자 먹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 감자요 아 감자도 어디서 샀어요 오줌 안 사 오줌 샀어요 맛있게 안 사 오줌 다 아메리카노 잠깐만요 남은 2,000원으로 사올게요 괜찮죠? 어차피 주는 돈 하는 사원 제 소금액으로 구매했어요 600원 주는 돈 하는 사원이라 2,000원 남은 거요 애함은 좀 안 쓸 거 했는데 그죠?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찍어도 되나요? 여기 와서 도넛을 먹을 거라고 생각 못하겠지? 좋았어 스트로베리 리얼필드라고요 오리지널 딜레이드 주기해주세요 이건 예상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도넛을 샀고요 자고 일을 샀을 때 보고 있는 게 뭐지 단 겁니다 제일 단 도넛을 샀거든요 아니야 종호는 암을 입고 야 너 자고 일을 하면 목말라 안 말라 목마른데 도넛을 먹겠어? 목마른데 도넛을 원래 사람들은 그러지 근데 종호는 뭐야 일어나자마자 이런단 말이야 야 종호가 일어나자마자하고 찾는 건 아메리카노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에 다 샀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에 다 샀고 싶은 거 야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커피, 감자, 핫도그, 도넛 생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우영이 형은 지금 섞었어요 이거 누가 누군지 몰라 섞은 거야 다 섞은 거야 섞은 거야 지금 두 개 중에 너무 고민이 되거든 어떤 거? 내가 여쭤볼까? 이거야 일단 일단 이건 무조건 하나고 야 근데 너무 무거워 나는 살았어 고고 자 종호 씨의 선택은 진짜 무거워 고고 커피도 뭐 있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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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먹을 거는 이제 통감자랑 핫도그 중에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걸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도너츠 고를 줄 알았어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먹을 걸 사러 나가보겠습니다 빠엠 аст니아 영상 다신이 기다려주세요 저를 한번 싹 제가 니 뱅 뱅 감사합니다.